원격으로 하면 편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세요?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건 아주 심플한데 왜 하지 말자고 하는가?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가 전면적이고 명시적으로 금지가 된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한국의 의료산업이 활성화될까? 저는 사실은 그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허용해도? 허용을 해도요. 그게. 왜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드리면 이게 원격 의료를 하면?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3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입니다. 이 프로입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 오늘은 시위성은 물론이고 아주 투자의 아이디어도 꽤 잘 얻을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저희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시위성도 있고 투자의 아이디어도 주는. 늘 그렇지만. 늘 그렇지만. 오늘 유달리 더 딱딱 맞는. 특히 이제 앞으로 바이오헬스 이 분야가 장난 아니잖아요. 바이오? 바이오. 특히 이제 요즘에 원격 의료 혹은 원격 진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의료계와 또 정부에 약간 마찰을 빚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회사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있잖아. 디지털 바이오헬스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그냥 상한가가 아니지 않겠니? 옛날에 무슨 닷컴부터 무조건 상한가가 아니었던 것처럼 디지털 바이오헬스.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이름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분과 함께 신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대표 맡고 계신 최윤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섭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요평까지 한번 해주세요. 오 감사하기도 하고요. 보통 시중에 이런 것들은 꽤 있는데 저희처럼 방탄 기능의 옵션을 집어넣은 건 꽤 비쌉니다. 이렇게 풀차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군요. 아니 헬스케어 업체를 하시면서 이런 우리의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건 높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비말이 안 갈 것 같네요. KBS, MBC, SBS 어딜 가도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희 세 명이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KBS, MBC 혹은 뭐 어디든 가는데 없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은 아니냐? 아이 그쵸. 서로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보호하려면 사실은 여기도 해야 돼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늦었어.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 게스트분들이라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공공재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를 위한? 네. 우리는 뭐 쓰러져도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시킬 겁니다. 자 우리 최윤섭 대표님.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이게 이제 한참 1999년 2000년도 이때 닷컴 이름 넣듯은 일종의 약간 좀 사짜냄새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런 건 아닌 걸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는 정확히 무슨 회사입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 다루실 때 액셀러레이터 한 분 나오셔서 하는 거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액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발굴, 육성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특정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바이오 업체 중에 신생 업체, 특히나 이제 뭐 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저는 구분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신약 개발이나 진단 기기 시약 만들고 이런 쪽은 자기가 안 보고요. 어떻게든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서 건강관리 혹은 의료하는 그런 분야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혈압계 제일 편한 거. 디지털 혈압계. 네. 그 뭐 스마트 혈압계라든지 스마트 시험계라든지. 롯기 체온제국. 네. 이거 디지털 체온계. 네. 그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소프트웨어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VR, AR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무슨 디지털 체중계 비싼 걸 만들고 거기서 뭐 체지방이든 뭐 하여튼 건강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들을 예를 들어 어떤 서버에 보내서 그걸 관리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한테는 투자를 이제 고려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여러 그 서비스 단계나 밸류체인으로 쪼갤 수 있는데. 그걸 측정하는 것도 한 가지 파트가 있고. 지금 전송하거나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한 가지 파트가 있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분석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업 기회가 되고 최근에는 국내에도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것 같고요. 오늘 주로 이제 얘기해 주실 내용이 디지털 헬스케어 포함한 그 요즘 제일 문제되는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해 주실 거죠? 네. 전반적으로 뭐 디지털 헬스케어를 소개를 조금 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성이 높은 거는 이제 원격 의료 혹은 원격 진료. 또 지금은 정부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부터 간략하게 우리한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뭐 되게 넓은 분야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뭐 IoT든 웨어러블이든 스마트폰 앱이든 클라우드든 3D 프린터든 인공지능이든 이런 것들이 혹은 뭐 통신 기술 같은 것들이 건강 관리 활용할 수 있으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반지 차고 왔는데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인데요. 애플 워치든 벨트도. 벨트는 됐습니다. 벨트까지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지금도 데이터 측정하고 있거든요. 손가락에 끼신 반지 같은 것들. 그럼 뭐 기능이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활동량 같은 건 다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체온도 측정하고 호흡수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거는 이제 애플워치가 최근에 의료기기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애플이 5, 6 신청해서 곧 나온다는 얘기 있지만 미국 등등에는 심전도 같은 거 측정할 수도 있고 부정맥 같은 거 진단해도 활용되고요. 그런 거 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디지털 헬스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달리기 할 때 측정한다거나 살빼기 위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수면 모니터링 하거나 다 포함되고 혹은 요즘에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관련한 것들. 작년에 우리가 보면 코스닥 시장에 한국 최초로 의료 인공지능 회사가 상장됐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한다던가 판독을 하는군요. 네. 판독 보조를 하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의 시각처가 2018년도부터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인허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개 정도가 인허가 됐고요. 미국은 그게 한 30건 넘었고 지금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상용화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환자 혹은 뭐 개개인에 더 무게가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 쪽에 더 무게가 가 있는 겁니까? 둘 다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시면 의료 자체가 원래 공급자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료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다른 분야는 이제 이게 뭐 사용자 중심이나 크라우드 대중적으로 이게 무게 중심으로 옮겨왔었는데 의료도 지금 이렇게 이런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인데 요즘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고 엑스레이 사진 찍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게 의료기관 내에 남고 그게 병원 소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되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체온 지금 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거고 이거 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결정해가지고 제 돈 주고 산 제 기기로 제 스마트폰 기록 남으니까 이 데이터는 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의 소유권이든 그런 환자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원격 의료하면 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사단체가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보 보수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의료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도 반발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계 쪽 지금 이제 기재부나 산자부가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는 입장이신데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가 지금 조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를 하자는 쪽은 이해가 돼요. 멀리서 하면 편하니까 안 가도 되니까 병원까지 가기 힘든 사람도 있고 동네에 병원이 가까운 데 없는 분들도 많으니 원격으로 하면 편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세요?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건 아 심플한데 네. 왜 하지 말자고 하는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는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아 그건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저는 반대하시는 쪽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가 전면적이고 명시적으로 금지가 된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전면적 명시적이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거든요. 법에 그냥 아예 아 금지도 아니고 허용도 아니고 네.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해요 원격으로 아니면 뭐 안 해요?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전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지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 진료가 허용인데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허용 범위나 아니면 보험 적용 같은 부분들이 혹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 초지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재진부터는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허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금지라고 하는 곳은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반대를 왜 하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결국에 이제 지금도 보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제가 뭐 사실 감기 걸려도 한국에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외래 진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과 큰 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인데 원격 진료가 허용되게 그러니까 무분발하게 허용되게 되면 이제 동네 병원들 의원급의 이제 로컬 병원들이 뭐 줄도산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형병원 위주로... 그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가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게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일방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내가 감기에 걸려도 집 앞에 있는 동네 병원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진료받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동네 병원들이 많이 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원격 진료를. 네. 그런 나라들은 동네 병원들이 없어지고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든가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의료 전달 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도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1차 병원, 동네 병원이고 2차 병원은 진료과 좀 더 여러 가지 약간 큰 병원, 3차 병원은 대학 병원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아프면 이게 이런 1, 2, 3차가 있는 것이 1차 병원 먼저 갔다가 이게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중증도가 너무 큰 질병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런 전달 체계인데 다른 국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반드시 어떤 병원이든 1차 먼저 가라. 네. 혹은 주치의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내 주치의한테 먼저 가서 다른 전문의가 진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 주치의가 이제 뭐 연결해주는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손님들이 고를 수 있죠. 네.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유명무실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한국에 있는 어떤 병원이든 어떤 질병이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격 진료가 무분발하게 허용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죠.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닥터쇼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내가 좀 이렇게 여러 명 의사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게 2차 소견, 3차 소견을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원격으로 없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뭐 N차 소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접속해서. 네. 막 계속 눌러가지고 하루에 한 100명씩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결국에 이게 원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면을 하시게 되면 오감을 다 쓰시거든요. 의사분들이.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음성만으로나 화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감 중에 뭐 촉진이나 이런 것들 못 하시기 때문에 오진의 위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우려를 하시는 것들이고 또 이제 그 특히 책임 소재의 부분이 되게 불명확합니다. 아직까지는. 화상으로 진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이거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가느냐 의사가 다 덮어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실제로 이제 가능한 걱정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이슈랑도 얽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복잡한 이슈인데요. 이게 의료영리화의 물고가 될까 봐? 네.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념적으로 보면 의료영리화하고 원격진료의 허용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법이 한두 개 바뀌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의료, 한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거의 지금 있는 거에 거의 부정하는 정도까지 바뀌어야지만 이게 결국에 의료영리화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의료영리화라고 하는 표현도 어떤 분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의료보험의 영리화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한국은 예를 들면 주식회사, 회사 형태의 병원을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가 한국의 의료보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허용하겠다는 걸로 이제 의료영리화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둘 다 원격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과도한 걱정이다. 의료영리화와 연결되니까 우리는 반대. 이게 중간 고리가 사실은 좀 끊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의료가 굉장히 특수한, 특이한 분야인데 이게 복지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야. 이게 약도 만들어야 되고 의료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게 돈도 벌어야 되고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권 중에 하나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측면도 있는데 한국은 둘 중에는 이제 복지 측면이 훨씬 강하죠.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그래서 영리화로 갈까봐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지만 시코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영화 나오는 것들이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부러지지 않을까 막 의료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의료비 때문에 막 파산하고 이런 미국에는 보면 의료비가 지금 GDP의 20% 그러니까 얼마를 벼면 그중의 20%는 다 의료비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조금 복잡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의 영리화 유행위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좀 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좀 미뤄두고 오늘은 원격의료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해서 배우면 좋겠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일단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오진. 그러면 나는 원격의료 안 할랜다. 이분 정도면 나는 오진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할래. 의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분은 안 오셔도 되는 수준이면 이분은 안 오시도록 하고 초진이라든가 재진이라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한번 와보세요. 즉 이런 상황으로는 나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율성도 유지되고 오진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또 이용도 할 수 있어서 그 걱정은 서로 이렇게 좀 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허용될 것이다 아니면 금지해야 한다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엘리메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요한 게 진료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엘리메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진료할 것인가 어떤 때는 엘리메 이건 원격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대면 진료로 연결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병원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진은 대면으로 해야 되고 재진부터 원격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진의 정의가 뭐냐면 6개월 동안 봐야 돼요. 한 번 보고서 두 번째부터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같은 의사한테 6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진료를 받으면 그때 초진이 이제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같은 의사한테 원격으로 봐도 된다. 뭐 그런 거고 진짜 심각한 병이네. 같은 의사가 6개월 동안 받는데도 아직 치료가 안 돼서 재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면 그런 거야말로 만나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같은 거죠. 당뇨나 노렬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아는 병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병이에요. 감기 낫고 이런 거는 원격 의료하고도 별로 의미도 없고 내가 대사증후군 갖고 있죠. 당뇨를 갖고 있다거나 고지혈증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가서 약만 타는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나는 진짜 6개월 동안 저거 한 다음에 뭐 땅체크 다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 다음에 그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원격 의료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더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면 저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하고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도 두 개 구분을 하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의료가 더 크고 진료가 작죠. 개념적으로 볼 때에도 그 말은 즉슨 원격 진료에는 해당 안 되는 원격 의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료실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고 원격 진료에는 해당 안 되지만 원격 의료에는 해당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당뇨병 환자인데 집에 있으면서 혈당 같은 것들을 체크해가지고서 병원에 가지 않고 데이터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속 혈당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24시간 혈당계에서 바뀌면 그게 실시간으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데이터만 받아보다가 어떤 뭐 아 너는 좀 이상하다 병원 와야겠다 이렇게 하거나 내원 안내를 하거나 혹은 약을 처방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따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지금 한국의 의료계에서 허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복막 투석 같은 거 투석을 집에서 하는데 복막 투석기에 뭔가 이제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그거 꺼놓고 쓰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기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래 예를 들면 해외에서 들어온 기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의료계에서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혹은 이제 부정맥 같은 것 때문에 삽입형 제세동기를 보면 그것도 이제 원격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격이 있죠. 그것도 한국에서는 꺼놓고 씁니다. 원래 외국에는 꺼놓고 쓰는 건데도 왜냐하면 원격 의료 같은 걸로 불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의사한테 날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유권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단계로 또 나눕니다. 첫 번째 가장 라이트한 게 뭐냐면 데이터만 그냥 가는 거 두 번째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내원 안내를 하는 거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더 나가가지고 의료 상담을 하는 거 뭐 이 증상이 어떠고 이렇게 하는 거 가장 딥하게 하는 게 네 번째가 이제 진단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권해석으로 두 번째까지 내원 안내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만 날리고 언제 병원으로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겠다. 네. 그거는 대면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내원 안내까지는 원격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데이터 보내고 내원 안내는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으로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불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요 데이터가 갔으면 네. 의사는 그걸 보고 내원을 하면 뭐라고 뭐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거 같으니 약을 이걸 처방하겠습니다. 그거는 전화로 하나 똑같잖아요. 근데 뭐 그 데이터만 보고 쉬고 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피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영상 사진을 찍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라고 하고 그건 의사가 판단해서 피를 보내실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나는 이런 처방만 하면 되니까 이건 원격으로 되겠구나. 그럼 원격으로 하십시다. 양쪽 다 가능한 걸 그걸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면 물론 의사가 오라는데 환자가 원격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돌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게 왜 이슈가 되냐는 그렇게 하면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거부하는 환자들은 없을 거고 그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대표님과 최윤섭 대표님과 투자적 관점도 한번 좀 살펴보자. 어떻게 계속 문제만 살펴보니까 여기는 뭐 질문만 하면 2시간짜리네.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적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 진료가 완전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이 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요거를 해놓은 것도 보면 대면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진단하거나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검체 같은 걸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사와 환자 그리고 환자와 환자 간의 컨택을 줄일 수 있으니까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락다운 돼서 환자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이 거의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는 모든 리소스가 다 코로나 때문에 집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원격으로 관리하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원격 진료 산업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장을 해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게 보시면 제가 텔라닥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아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이런 매출이든 진료 숫자이든 멤버 숫자 같은 걸 보시면 최근 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프가 되게 이쁩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 진료에서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포션 그 비중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많이 잡으면 2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환자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가능하면 그래도 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고 혹은 보험이 커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원격 진료가 완전히 이제 보험도 확대가 되고 규제도 완화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제조명을 받고 있고요. 한국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요? 네. 지금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허용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정도 제 기사를 보면 26만 건이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고 네. 비대면 진료로 하는 거를 뭐 해요? 코로나 환자 대상 아니면 코로나 환자 때문에 병원 못 가게 된 다른 일반 환자 대상 그게 이제 아마 둘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건 통계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가 있냐면 의사가 필요하면 해라. 그러니까 이게 원격으로 해도 되는지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해라.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말부터니까 지금 한 3개월 됐잖아요. 3, 4, 5, 3, 4 잠깐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식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하여튼 지금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원격 의료가 시범사업은 한국에서 198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의사관 원격실로 시범사업 하다가 200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의사 환자관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했었거든요. 군부대 뭐 교고지 뭐 교도소 이런 곳들 대상으로 여기에서는 오케이 네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죠. 특정 기간 동안에 지금은 되게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리얼월드에서 의사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환자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이게 원격 진로라는 걸 해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뭐 26만 건이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뭐 의료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근데 이거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전화로요? 아니면 뭐 카톡 영상통화로? 어 정부 문서에 그러니까 복지부 문서에는 전화 진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화 진료. 화상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화상 전화, 음성 전화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도 그러하고 뭐 똑딱이든 굿딱이든 뭐 이런 기업들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메디히어라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들 막 그냥 무료로 풀면서 지금 앱 깔아보시면 원격 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체온은 못 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문진 같은 거 통해가지고 문진 얼굴 보고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고요. 뭐 체온은 같은 것도 예를 보면 제가 채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37도예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코로나가 열리면 지금 제가 열이 좀 나고 오한이 좀 있고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열이 몇 도이고 합니다. 제가 선별 진료소 가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저 당뇨병 있는데 저 약이 떨어졌어요. 처방자 보내주세요. 처방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키트 잘 만들면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심박수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웨어러블 기기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지금 심박수 들고 있고요. 지금 혈압계 혈당계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어르신들한테 안 통해요. 뭔가 기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계 만드는 회사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책이 지금 보면 원격 진료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거냐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 사실 테마주 같이 해서 막 묶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격 진료 관련? 네. 원격 진료 때문에 지금 막 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지금 보니까 이동통신사는 피해주네. 어차피 통화요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데 전화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야? 원격 진료로 가면. 망부화가 걸려서 오히려 피해준대? 오히려 통신사들은 요즘에 5G 나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스마트 TV 이런 것도 활용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게 요즘에 저도 오늘 하나 보고 왔는데 증권사 레포트들 나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관련 주들이 쫙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흔히 EMR이라고 하는 전자의무 기록하는 차트. 전자차트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걸 지금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관련 회사들도 약간 좀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이거는 보안 회사들도 꽤 잘하면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하던 게 그게 인피니티 헬스케어인가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상장사였는데 그게 이제 자기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상 별로 의미도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다른 2차 진료기관을 보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였죠. 제가 알기로 EMR 이런 거 하나 회사로 알고 있고요.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 특정 회사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원격 진료가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전자차트 같은 거 EMR 같은 시스템에 그게 통합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진료하시면서 원래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화상 같은 게 떠가지고 진료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상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그 차트는 어딘가에 남겨야 되니까 뭐 그런 쪽으로 같이 하시는 이제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혹은 이제 그 뭐 굳닥뚝닥 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병원들 예약하고 병원들에 접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원격 의료를 제공을 하시면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기왕 전자차트는 이미 쓰고 있고 이미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자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전화를 걸면 그 환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좀 넣어줘 라고 하겠죠 의사들은 네. 그러면 그거 돈 받고 넣어주든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해드릴게요 하든 그거 한다고 많이 남을까요?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괜히 일만마나지거나 네. 기능 넣어준다고 하면 기능 넣어드리는데 저희는 또 뭐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아니 또 너희도 말고 다른 데 쓰지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만마나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려고 추진한 이유가 뭐냐면 주체가 되게 재미있는데 복지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재부랑 산자부가 추진을 해요 원격으로요? 일자리 만들고 뭐 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니 많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처음 뉴딜 발표자는 안 들어갔지만 왜냐하면 의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 즉슨 이게 결국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 일환으로 이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정말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한국의 의료산업이 활성화될까? 저는 사실은 그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허용해도? 허용을 해도요 그게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원격 의료를 하면 되게 큰 기업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원격 의료 관련된? 네 원격 의료 관련돼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는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제가 이해했냐면 결국 매출은 보면 아까 말했던 객단가 곱하기 판매 횟수잖아요 이게 그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모두 뭔가 크게는 만들어야지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 기업이 그 원격 진료에서는 이거 객단가를 높일 수 있나 혹은 이 환자 숫자 진료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냐를 보게 되면 저는 둘 다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객단가 의료 숫자 같은 것들 정해져 있고 한국에서는 모든 의료 행위 의사의 모든 의료 행위는 정부가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컨트롤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숫자 같은 것들도 이게 보면 이게 많아질까? 한국에는 이제 모든 산업에서 대체제가 있으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원격 진료는 한국에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있죠 형 집 앞에 병원 가면 됩니다 그냥 글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원격 진료가? 원격 진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단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보시면 그 유니콘 기업 중에 힘쓰라고 있습니다 힘쓰? 네 남자의 힘쓰거든요 힘쓰, 헐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는 힘쓰라는 건 줄 알았네 네, H-I-M-S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뭐 이런 거거든요 계속 뭘 하냐고 하면 원격 진료 플러스 약 배송을 하는데요 그 진료하는 과목의 질병이 정해져 있어요 알기부전, 탈모, 금연 진짜 남자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런 것만 봅니다 혹은 피임, 여드름 이런 것들 누가 그 의사가요? 그 회사에서 속해 있는 의사가 그런 항목만 보는 거죠 남성 건강이네, 남성 건강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을 보면 이제 뭐 발기부전 약이든 뭐 탈모 약이든 이런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처방 같은 것들이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진료 종목을 아주 줄임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걔들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약을 이제 배송까지 해주는데 시중가의 한 절반 이상의 가격의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확 커지니까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매출이꼴 객단가 곱하기 환자 숫자인데 환자 숫자를 확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을 또 싸게 사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임파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어차피 처방약은 온 나라가 다 동일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한국이면 보면 이제는 숫자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가 많이 허용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초진을 할 수 있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식으로 초진을 해가지고 원격이 허용될 거냐 혹은 그와 별도로 약 배송도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모델이 딱 그대로 들고 오긴 힘들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적어도 원격 의료 관련된 큰 주식 투자 관점에서의 매력이 있을 만한 사업은 지금까지는 안 보인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원격 의료가 일단은 지금 허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유형으로 세부적으로 허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진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허용되도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네 1차 병원에 할 수 있는 1차 병원만 하느냐 아니면 3차 병원까지 모두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로 제한 될 것 등등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요즘에 그 어 제가 이제 저 뭐냐 디커플링 책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최근에 결국에 뭐 사업 모델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의료를 봐가지고 이거 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단정 찍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지금 제가 원격으로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이게 몇 가지 있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는 원격으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금지해야 한다 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금지해야 하냐 이게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 이게 위험하니까 금지해야 한다 리스크가 크니까 금지해야 한다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 되게 리스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비 정비와 뭐 뭐 자격 요건 같은 갖추고 해서 국가가 컨트롤 하니까 이거 비교적 안전하게 컨트롤 하에서 가능한 건데 우리 더 좋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관리된 안전성 하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허용해야 한다 하고 또 장려해야 한다는 건 다르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정부는 장려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줘야 되고 뭐 국가의 재정을 써야 되니까 이게 미국에서 보면 이게 미국에는 국가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원격으로 장려해서 의료비를 낮춥시다 하는 거 말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또 사실은 별로 논리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짓긴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이 책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혁신에 앞에 서서 이렇게 책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변혁이 지금 시작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변혁은 안 보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만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해관계자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문제들을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누구는 이제 수혜를 보겠지만 누구는 피해를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타다 같은 거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모든 변화는 수혜를 보는 쪽도 있고 피해를 보는 쪽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가 있을 때는 결국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보상을 해 드리거나 그런 절차의 정당성 절차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의 책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책 굉장히 두껍지만 굉장히 두껍죠 한 1000페이지 되지 않나 싶은데 700페이지 넘어갑니다 700페이지 넘어가는 이 책을 그래도 쓰신 분이니까 혹시 이걸 한 문장 정도로 한 문장으로요? 압축하신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의료의 미래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요? 제목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있거든요 의료뿐만이 아니고 물류든 배송이든 다른 모든 분야들도 의료도 예외는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의료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술을 되게 빨리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규제도 있고 가장 모험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욕망이고 기술의 발전들도 빠르고 절차적으로 허가를 받고 증명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접목이 됐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지금 병원에 아주 일상적으로 쓰지만 그건 도입된 지 한 100년 조금 넘게 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어렸을 때 병원에 가시면 다 종이로 썼잖아요 차팅 차트 같은 것들을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컴퓨터로 치는데 그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들어온 지가 미국에는 여전히 종이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도 한국 병원도 그런 곳도 있죠 네 한국이 이제 그 도입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게 아주 당연한 듯이 쓰이는 것들이 그런 혁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느리면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빠르게 접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의료 인공지능 엑스레이를 MRI를 인공지능이 판독해 가지고 보조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병원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직 환자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학으로 우리가 오르는 사이에 아주 아주 일상적인 의료로 편입이 되어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원격으로 멀리 떨어진 데서 로봇 팔이 움직이고 의사는 이렇게 VR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수술하고 뭐 로봇 수술 그거 해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뭐 전쟁터 같은데 군인들 가면 아 그런 다빈치 같은 거 아시죠? 로봇 수술할 때 조이스틱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게 다빈치는 같은 방안에서 하지만 통신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의사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군인들 있으면 제가 최근에 듣기로 그게 딜레이가 몇 초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없으니까 활론하지 않는 것 같고 아 아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쓰지만 아 가타카 영화 보셨나요? 가타카? 네 9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이제 애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우성결성 해갖고 너 심장 질병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그래서 아예 인상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네 그거 기술적으로 지금 다 가능합니다 유전자 지도를 읽어서 네 유전자 정보 분석해가지고 질병 가능성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확하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 뭐 질병에 따라가지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제가 책을 썼지만 뭐 미국에는 23 and me 같은 유니콘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SF 영화 나왔던 게 지금의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발전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뭐가 좀 고민거리에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빠르게 발전할 거면 우리는 오는 미래를 그냥 즐기면 되는 건가요? 내비두면 발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래도 항상 얘기 나오지만 규제나 오늘도 얘기 나왔던 수가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에 좀 더 빠른 접목을 조금 저해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썼지만 저는 규제 완화를 별로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하고요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고 우리가 규제를 어떤 뭐 일관화 명확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으면 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해야죠 규제를 사람 목숨 달린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것들이 막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로 환자 치료하고 뭐 인공지능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과거의 규제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원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 국민관광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것도 지금 원칙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들이고요 저도 뭐 시각처든 심평원이든 잠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책에 뭐 일부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최윤섭 박사님께서 최근에 사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19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좀 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윤섭 박사님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 신과 함께 131번째 시간 진행해 봤고요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 건강 의료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생길 때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최윤섭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від 감사합니다.